제가 이제 미국의 상장지수펀더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주 잘 쓴 기사가 여러분들 이 기사였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미국의 원조 오리지널이냐 한국판 복제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 이제 상장지수펀드를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만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운용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어 가지고 신상품이 계속 나오죠 이게 6월달에 여러분들 신상품이 국내 정시에 상장된 etf가 856개 종목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상장지수펀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거든요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자산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s&p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미국의 etf가 spy, ivv, voo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난하게 투자하는 그런 s&p500 지수를 주종하는 상장지수펀드가 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거를 이제 카피해 가지고 삼성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s&p500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조금 운용수수료가 비쌉니다 0.0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상품들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의 etf와 동일하거나 유산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 상장지수펀드 이게 지금 잘 소개되어 있는 거죠 좀 크게 한번 보시죠 s&p500을 추종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py, ibv, voo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미국 회사에 직접 이런 환전해가 직접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런 상장된 해외 etf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게 되면 편리하죠 환전하거나 이렇게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젊은 분들은 직접 살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장기 투자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미국 회사에 직접 살 건지 아니면 한국의 상장지수펀드 회사에 살 건지 그런데 여기 기사에서는 운용 수수료 한지 그다음에 환율로 교체하는 과정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 정도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이제 다 좋은 상품들이죠 이제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변동성도 낮아지고 안정적이죠 여기 이제 qqq나 qqqm은 대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s&p500보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가 높고 수익률이 높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미국 반도체 soxx soxq smh 가장 변동성이 큰 제품이죠 그렇지만 수익들도 아주 높은 그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변동성이 좀 낮고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xlxk인 거죠 오늘 그럼 제가 전번에 다뤘던 내용을 왜 한 번 더 다루느냐 이 장기 투자를 할 때 국내 상장회사를 통해서 살 건지 아니면 미국 회사에 직접 살 건지 두 가지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상장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자산을 개별 주식을 샀을 때는 딱 그대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주식들 여러분들 한 30개 정도 모아가지고 상장지수펀드를 통해서 미래의셋이나 삼성자산운용이나 이런 데가 여러분들 운용을 하게 되면 정직하게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정직하게 활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처음 선택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깊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023년도 12월 17일 기사거든요 금융감독은 이 9개 정권사의 상품은 다릅니다 채권형 랩과 신탁 위법행위 그러니까 펀드를 관리하는데 펀드 사이에 자본이 이동한 그런 위법행위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절대 펀드 사이는 펀드 펀드 펀드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몰아주기 위해서 다른 펀드에서 돈을 유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한국의 9개 정권회사들이 다 위법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처벌 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가 찬 거죠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리란 고객에게 여러분들 이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갑이란 돈을 갑이란 사람들의 여러분들 손실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손실을 증가해버린 겁니다 특정 고객의 랩 신탁 계좌로 기업 어음 등을 고가 매수해 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증가했다 엄청난 범죄인 거죠 내가 경악을 했거든요 그럼 이걸 금융감독은 기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징벌을 때려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내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펀드를 많이 파는데 그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검증할 거냐 이야기죠 그게 계속 여러분들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큰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특정 인형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거죠 더 여러분 기막힌 거는 이걸 보시게 되면은 자사펀드에서 여러분들 고객 랩 신탁으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운용상 위법행위로 큰 위법이죠 손실이 발생한 랩 신탁 계좌에 대해 각 증권사항별로 고객의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처벌 안 했을 겁니다 처벌하면 너무나 여러분들 많은 증권회사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정권사가 자사가 설정한 펀드를 통해 지난해 11일부터 올해 5월 중에 고객 랩 신탁의 기업 엄 등을 고가 매수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총 700억 규모의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발견된 거죠 엄청난 범죄인 거죠 미국 증권거래법을 따지게 되면 한국은 유야무야에서 넘어간 겁니다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한국 여러분들 자산운용사들이 미국 회사 것을 여러분들 벤치마킹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외 etf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여러분들 10년 20년 가는데 운용수술은 어떻게 조달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분들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지 않고 직접 뭡니까 그냥 한전해가지고 미국 etf를 그대로 살 거거든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은 엄청하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얘기하고 펀드의 역사가 기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죠 저는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이 의견 물론 자산운용사들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 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미국 정시에 대한 etf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그 부분 국내 자산운용사를 선택할 때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오늘 2부 의료사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 이 책이 제가 지필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20대 나이로 대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엽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미국의 아주 활동적인 그런 성교사들의 삶을 잘 정리정돈한 책입니다 지금 이제 살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참 많이 혜택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 될 겁니다 여름에 여름에 독서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감동적인 책이 될 것입니다